거짓 딜레마의 우려를 역이용하라. 둘 다 좋지 않다고 말하라. 전개에 발을 들여넣지 마라. 네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신이 미워할 것이다. 너는 진실 혹은 거짓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나 신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 예시문에서 나오는 아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가 말한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딜레마는 잘못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딜레마의 양쪽 볼을 움켜잡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즉 그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뒤집어서 그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라고 대꾸하는 것이다. 요컨대 결과에 관한 양자택일의 진술은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 논리고 민자라고 불리는데 이 중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심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 딜레마가 거짓심이 입증된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선택이 거짓이므로 그 딜레마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딜레마의 양쪽 볼 사이를 지나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즉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 아니면 거짓으로 상황을 국한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실을 말할 때도 있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다고 대응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진실된 요소와 거짓된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요컨대 또는으로 연결된 명제인 논리압 인자라고 하는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딜레마는 거짓심이 입증된다. 세 번째 방법은 그 딜레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 것과 동일한 요소들을 활용하되 상황을 정반대로 만들어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아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어머니 저는 꼭 할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할 것이고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진실 아니면 거짓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소피스트의 제일인자였던 프로타고라스는 수강료를 못 내는 가난한 학생에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수강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청년이 소송을 맡을 조짐이 보이지 않자 프로타고라스는 그를 고소했다. 프로타고라스의 변론은 간단했다. 법정이 제 편을 들면 그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말할 것이고 그의 편을 들면 그는 첫 소송에서 이기게 되므로 제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은 제 편을 들거나 그의 편을 들어야 함으로 어쨌든 저는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 역시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이 제 편을 들면 제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스승의 편을 들면 저는 첫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은 제 편을 들거나 스승의 편을 들어야 함으로 어쨌든 저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판관은 이 때문에 신경 쇄약에 걸려 그 소송을 무기한으로 휴정했다. 이처럼 결과나 선택이 거짓일 때 거짓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정을 모의할 때 이 오류를 사용하면 매우 효과가 있다. 잽싸게 그 논의에 끼어들어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모두 좋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문제 노숙자들을 위한 호스텔을 지으면 텅텅 비거나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텅텅 비으면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 것이 되고 반대로 가득 차면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내키지는 않지만 금방